가수 이찬원이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투표에서 21주 연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은 6월 9일 오후 3시 1분부터 6월 1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6월 2주차 44차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투표에서 16만 9,469표를 얻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번 투표에서 21주 연속 2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실감케 했습니다. 44차 스타랭킹 남자 트롯 부문 1위는 17만 4,958표를 얻어 영탁이 차지했습니다. 2위 이찬원에 이어 3위는 46,312표를 얻은 장민호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에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는데요.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정강판 광고에 실리게 됩니다.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정강판 광고 영상 팬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5주 연속 1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5월 6일에 계속해서 저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창민호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의 팬들은 5개 정강판 광고에서 3개 정강판 광고에 있는지라도 5개정안으로써 장패을 구성시 Tong을 사롬합니다. 5주 연속 1위 위치에 참고하시면서 새로운 육회에 참고하시면로 손을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